정말 맛있네요 이번엔 이번에는 영상에서 만나요 그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메뉴스! 다시 먹으러 왔어요 이 메뉴스는 지금은 이것을 먹으러 왔어요 이 메뉴스는 그릇... 그릇에 먹으러 왔어요 그냥 먹으러 왔어요 이끌게 먹을래 근데 입안에 먹으러 왔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통통해서 극불을 만들었어요 한입 다 먹으면 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맛 너무 맛있네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야무사리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다 바삭바삭 장면님은 PAC모를 기다리라는데 많은پ니당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